2,340,000원 234만원 오늘 하루 매출액이야 과연 내가 오늘 몇 개의 테이블 세팅을 치였을 것 같니? 180도 기름에 데이고, 카레에 베이고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?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아우 소름돋아 나 정신 안 차릴래?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?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동밥인가 아저씨 저게 앞 건물에서도 가끔 시키고 그래요? 저 앞 건물만 배달시켰다 저희가 유선했습니다! 제가 이 사람, 남편입니다 쫓자기 남편이라든가 첫 남편 오, 아메리칸 스타일 오늘부터 대구 높다 어ものational 그거 왜 맛있어? 엄마 엄마 왜 자꾸 장사가 잘지었는데! 으어 으어 너 있어! 으어 대한민국에 이 정도 판별 룸 누가 있어?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급형 뽕의 시대 내가 다 만들어 놨거든 호물거리지 말자. 우리가 잡아야 돼. 내가 지금 경찰이 아니거든. 그럼 뭔데? 멍댕이! 닥지마 아저씨. 뭐야? 아이고 이건 또 왜 내려가고 있어? 아이고. 멍댕이!